하나님 여러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 행위 노력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시켜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은혜 아래 살고 있는가 제목인데요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말로 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은 정말 그 은혜를 모르고 속고 살 때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오늘 보물통에 두 가지 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여, 예수님의 산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11절에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죄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산자로 여길 찌어다 간주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죠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 본 맘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영적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단절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구약해서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양과 소를 잡고 피 흘려서 제사 드린 가운데서 세상에 하나님 뵙고 중보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머무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으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 피해 공로로 얻은 게 뭐냐면 두 가지 딱 지혜와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갈라지양식으로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려면 율법에 향해 죽었나니 율법을 향해 우리는 죽었어요 율법의 매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 상에서 다 이뤘다 완성했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치유와 율법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얘기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로마에서 8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원하는 요구 있어요 이 마이크를 살라는데 백만 원 달래요 백만 원 주면 그 주인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교환이 되듯이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해야 되느냐 하면 내 신앙생활의 결심, 노력으로 될까요? 남을 지금 용서한다 미운 마음을 사라지고 용서가 됩니까? 사랑한다? 섬긴다? 내 인간의 힘으로 결심으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되죠 율법을 우린 인간은 못 지킵니다 그래서 노력을 힘쓰고 있어도 안 되니까 나의 정지감이 옵니다 이거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바리세인 외식하게 될 때 마태문 15장에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뭘 두다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헛되이 경배한다 지금도 신앙생활은 헛되이 껍데기 신앙, 쭉정의 신앙이 있습니다 알곡이 못됐어 그래요 알곡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십자가 피 앞에서 죄의 확신을 얻고 주님과 나와 관계를 구주로 확실히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인격적인 만남 참 좋죠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입니까? 그 길이 뭡니까? 요한범 3장에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영으로 나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나아가지고 영으로 따라가는 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 합박해 죽는 순간 내 죄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산자로 이길 죄다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한 나 자신도 때로는 죄의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못받게 죽었나니 너 박여우는 이미 죽었어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고백을 계속해서요 누가 자존심 상하게 건들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야 너 죽었잖아 뭐 죽은 것이 자존심이니? 하고 내가 계속 고백하면 내 영과 육신과 속사람과 겉사람과 싸움이 나는 것이 되겠죠 계속 주장하면 죄가 맥을 못 써요 뿌리를 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그 얘기입니다 죄로 너의 죽을 몸을 왕노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육을 순정적 하면 왕노래 해버려요 제체를 불의의 변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변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의의 변기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네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금이 되고 수술해서 내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 자르고 덜어내고 회개하고 통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찔림받아서 어찌할 거 하고 회개하고 통의하고 고백하고 토하낼 때에 내 속사람이 거룩 하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거룩하게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성의 임재가원에서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 간단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요 걷기 위해서는 1500번 이상 넘어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바로 됩니까? 지금 저도 넘어있다 쓰레했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거장인데 아브라함 보세요 실수투성입니다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하고요 자기 목숨 살라고 팔아먹었어요 왕한테 그 두 분이나 하나의 은혜로 해결했죠 나중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넘어지면서 야 절대 죽고 하나님하고 의지해야지 그리고 이제 옛날 훈련 가운데서 독자 일삭도 드릴 수 있었던 거 이게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훈련이 된 거예요 저 자신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나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뜻대로 사는 복된 희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지 오늘 본물통이 말하기를 내 삶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십사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라니 자 너희가 법 아래 법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죄가 우리를 율법에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율법에 속해가지고 율법을 의지하면 또 율법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갈라데오 장사에 말하기를 율법 안에서 율법담을 얻으려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와 구애하게 먹어라 먹지 마라 613가지 개명인데 이걸 특히 이단들이 이거 다 지켜야 된다고 왜 쓰는데 그래 니가 니 노력을 율법 지키려고 은혜에서는 떨어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 왜 이따에 오셔서 양손 양말에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밖에 돌아가셔야 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 자신의 의지하지 말고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율법을 항복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줄 알아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다 무엇이 모르니까 다 지켜야 돼 그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믿으니까 피를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머리채에 끌려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나 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음자가 돌로 쳐봐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멩이 하고 다 도망갔지요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제하자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희는 예수님 만나 살았어요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 만나면 산다 예수 십자가 피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은혜 생활은 뭐냐면 십자가 피를 의지한 건데 그건 한마디로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얘기는 두 단어입니다 용서와 사랑 이걸 딱 기박이 되어요 그러면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여기에 자꾸 뭘 더덕더덕 붙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에게 의루고 싶고 뭔가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제 환불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악마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사람이 살려줬는데 아무 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저는 저 세례와 같이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했고요 은사가 있고요 영성 훈련 받았고요 실력한 체험도 했습니다 내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용서 사랑해 그분이 필요해 주신 거지 거기에 뭔가 더 붙이겠다는 것은 그 피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이지 이게 자기를 드러내겠다는 거 이건 하나님을 모두 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고 애쓰는 만큼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백억을 헌금했고 만명을 전도했다 하더라도 의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는 공론 없어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 감사 띄우서 행복해서 자녀된 기뻐서 이제 우리가 훨씬 더 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써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사람 특성이 이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지 않고 있어요 설마는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나봐도 내가 미웠고 나는 참 못된 인간인데 그래 용서 사랑이 그렇게 와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해놓은 거 있어야 그래도 그걸로 하나는 인정해 주지 않겠어? 하고 자꾸 조건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데 더 피곤하지가 됩니까? 안 돼요 탕자가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 면목이 없어 염치가 없어 본전을 찾아야지 내가 노가다를 해서라도 그래도 미천 가지고 가야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아버지 배가 그래서 돌아올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그것이 열매인 삶이 되는데 인격의 변화 자 오늘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요? 우리가 맺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평강화되어야 돼요 피곤하고 긴장이 사라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점수가 낮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 오고 조금 하나님의 따가니 나를 그렇게 미운 것 같은데요 그럼 불안하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신대요 보고싶대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름답대요 사랑스럽대요 이 사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럴 리가 있어 우리 교회의 장노님 권사님 같은 분은 그러겠지 나는 보니까 A급이 안 돼 우리 성도 A급 누구누구고 나는 C급 D급밖에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물론 열심히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부모와 자식관계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해서 이쁩니까 자식이니까 이뻐요 내 새끼니까 이뻐요 그 중에서 못난 새끼는 부모 마음이 또 안쓰럽고 애탑니다 야 큰 놈아 너는 잘 배우고 직장도 좋으니까 너 먹고 살 수 있잖아 저 막내 못난이는 직장도 없고 아이고 그래 내 아파트에 하나 저놈한테 물려주마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바친 것도 없어도 오늘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의라 지키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면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온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깨어나시고 더 복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책에서 해방하드세요 나는 벌받을 거 아니에요 용서를 믿으시고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를 학대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기만 좋아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더라 넌 내 딸이다 내가 너에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 값없이요 이 세상에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초월하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이 십자가 피의 사랑받고 자네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배에 생수의 강의를 두려워 성령 주신 분이에요 이걸 믿느냐 받아들이겠냐 그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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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는 자격 없어요 저는 은혜를 배신했거든요 그냥 자격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사람 있습니다 그에게 참 몸이 더러워지셨군요 목욕하세요 울면서 아니에요 저는 자격 없어요 목욕할 자격 없어요 왜요 목욕할 자격 없어요 저는 너무 더러워서 목욕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양손 양말에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 없어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고 로마 군병까지 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왜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는데 율법적인 신앙은요 항상 내 노력 내 분수에 맞는 삶 실력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서는 그게 좋으래요 자녀관계는 그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과 딸이에요 그냥 신부여요 십자가 사랑 안 해서 용서와 사랑으로는 내 것이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일씨 이 골리아스를 물멧돌 하나로 그 당시 골리아스는 온몸에 백근 정도의 어린갑으로 철갑으로 이마 하나만 딱 보고 이마 이렇게 하나 그런데요 물멧돌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이 돌멩이 쉰 내놨고 여기 청토로 맞았어 그래서 뻥 하고 골리아스에 죽게 되는데 야 대단한 실력이 있구나 그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일씨 완전한 거 아니에요 다일씨 사우랑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못 견뎌서 이 불레스 아기스왕한테 정치 망명 갔어요 그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못 견뎌니까 그래갖고 이제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불레스왕과 이스라엘과 전면적에 붙어버렸어요 그때요 할 수 없이 다이도 이 아기스왕 부하가 돼가지고 자기 유다 민족과 싸우러 가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하나님 다이다 너 연금방 너 뭐 때문에 불레스의 항복에 갖고 너 죽어라잉? 놔둬버렸습니까? 아니요 다이슨 실수했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또 역사하셔가지고 장군들이 불레스 장군들이 왕이오 왕이오 다일씨 어떤 사람입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 같이 가다가 어쩌려고 합니까? 안됩니다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다일씨 싹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자기 본거지로 시글라가 보니까 시글라에 불타버리고요 처자식 다 뺏어가 버리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전쟁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급해 죽겠는데 아이고 큰일 났어요 부하대 돌멩이고 다일이 죽이려고 그 위기 상황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자 내가 추격하면 되겠나니까 빨리 추격해라 추격을 하고 가는데 어디로 갈 줄 알아요 어느 군데인지 모르는데 근데 이 길가에 병사가 그냥 곧 죽으려고 하면 이 병든 병사가 있어 그 아말렛 군인들이 버리고 가는 그 병사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끄나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 그 길을 알아가지고 아말렛 군들을 급습해가지고 처자식 하다다 다 찾아오고 노량물과 더 찾아와 버리고 다일씨 전쟁에 실력이 있었습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여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문제는 다일씨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얘기 잘 알잖아요 요셉이 17세에 꽁꽁 묶여가지고 보디바리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가 애국 총리가 될 걸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정충무가 되고 그래서 아담하고 준수하고 아름다우니까 보디바리 제가 계속 의혹합니다 어찌 그나글랭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 들어가면 감사하세요 거기 가야 하나님의 수급자 또 금자 다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고시 출신이 아니지만 한순간에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천능하시 하나를 무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요 그래 성경에 다행인 요셉이 잘 알아요 그럼 우리가 다행인 요셉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 특별히 하나 사랑받는 사람이나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행인 요셉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마이 복받는 예수 그로서 오신다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오신 앞잡이로서 길을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도 못해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만나고 그 예수님의 내 안에 가시니 우리는 더 복받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이다 아브라함이 다이치나 요셉 같은 총리는 못해도 영적인 총리는 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믿음을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너는 영적인 하나님의 총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왕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생활은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낳게 했다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이 될까요?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이 의지한 것도 내 힘이 될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데요 빌리버 사장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만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요 이 평강 평강이란 것은 번영, 건강, 온전함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평강할 때 모든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평강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염려, 근심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할 때 옮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오면 기쁨이 성령의 생수가 넘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세요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성교를 간 데 밤새 기차 타고 갑니다 밤새 차려다시피 기차 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건축업이 전혀요 그런데 이 농지 전용 기금이 이거리려면 수억을 한꺼번에 내야 돼요 그것도 분할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건축해야 돼요 그런데 건축은 해야 되겠고 아,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기도하는 데 같이 동행한 여준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얘기했대요 그분이요 복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아, 저한테 맡기세요 말다니 얘기를 해요 아니, 생각하세요 농지 전용 기금을, 세금을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건데 나한테 맡기세요 맡겼더니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한하게 해요 이게 저거 지어진 일이 땅을 자르래요 아, 그래갖고 서류 딱 해갖고 서구청에 딱 갔더니 담당자가 놀라버렸어요 담당자 이런 법도 있었는데 담당자도 모르는 법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수억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짓말 같은 얘기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사실인데요 근데, 아, 그래 성교다니까 하나님 나눠주시니까 복 주더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저는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은혜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요 힙을 사양 보니까요 자, 흥일하신 바꾸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주 예수여 나를 고쳐주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자만 네 믿음이 될지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고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스카라 10장에 보니까 내가 다이세집과 예루살렘의 금액 은총과 강관신문을 부어주느니 야, 기도한 것도요 성님 와야 돼요 그것도 부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리고 애통하는 통곡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에서 애통하고 통곡을 간절히 기도할 때요 하나의 보좌에 만나는 그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 자사에서 다 이뤘다 그분이 다 완성하셨어요 용서와 사랑을 받으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보다 사랑하세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 사랑하고 고백하세요 성령과 교제하시고 맡기고 의지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사느냐 그거 빗나가면 안 됩니다 은혜로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예수의 성령으로 살고 주님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 쓰고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세 승리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고 사우랑은 기도한 얘기가 없어요 그가 자기 생각 방법에 의했을 때 그는 인생이 망했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일부reg은 안 Fasc murder 하지만compag은 오늘 cirrh indem 분명히 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